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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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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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5발 남은거야 그러면? 4발 왜? 하니깐 하니깐 지금 2발 장전되어있고 숫자 4라고 적혀있거든 아아아아아 뭔 말인지 알았다 형 총 6발인지 4발인지 모르겠어 어 아 장전되어있는거는 거기 숫자를 안나온단 얘기지? 그걸 모르겠어 그게 확인이 안돼 아 가보자 할 때까지 가봐 니가 총알을 먹어서 그래 미안해 아 내가 총알 먹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깨지 않을까 싶은데 총알 못 뱉어 주려고 했는데 아예 번호가 안떠요 총도 버리고 싶다 진짜 그럼 니가 주워서 쏘면 돼 그니까 내가 우리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안되더라고 총 버리면 내가 장전해서 형 다시 떨어뜨려주고 왔다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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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그렇지 어 지금 머리 쏘는거야? 어 어우야 좋다 왔다 왔어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오케 그렇지 좋아 몇발 남았어 지금 이제 4발 왔어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야 그렇지 잠깐만 4발 4발 아슬아슬한데 아슬아슬한데 어 4발 아슬아슬한데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야 되겠다 되겠다 두 발 형 형 형 형 그쪽 그쪽 그쪽으로 달린다 그쪽으로 달린다 어 어 왔다 왔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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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어 와바다 야아아아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난 난 난 난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형 얘 내껄렸어 내껄렸어 아니야 나한테 온다 아아 내가 죽어 야아아아 야 이 개자식아 날 죽여아 아아아 야아아아 야아 야 총이 없어 이제 들어와봐 야 나보다 들어와봐 우리 우리 총 총알 없어? 야 총이 없어 아 이게 보니까 분명이 아 버그도 야 야 야 시체도 안와 야 야 야 내 시체에 왜 물구나무셨냐 아 그래? 아니 그래 야 그래도 우리 동실만 안죽으면 살아날 수 있는 것 같거든 게임이 양심이 있다 어 야 내 시체에 물구나무셨어 야 야 야 야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내가 내가 밖으로 나가줬다고 지금 아니야 총이 없어 우리 총 파밍하러 가야돼 이거 어쩔수 없어 달려 달려 야 달려 야 땜까지 달려 이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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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시로 가자 이번에 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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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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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카메라도 좀 챙기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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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나도 카메라 나도 카메라 아 아 아아 아 이런 포크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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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깰 수 있을 것 같애 어 생각보다 피를 되게 많이 깎거든 우리 한번만 더 총 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애 오케이 이게 아마 우리 목숨도 무화는 아닐건데 니가 다 썼어 아마 이제 우리 목숨도 무화는 아닐텐데 설치할까? 어 설치하면 여기 소리 듣고 올 것 같은데 자 어 저거 뭐 빛나다 빛난다 아 카메라 카메라 아 오케오케 카메라 카메라로 어그로 끌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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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가 보자 어허어어어 우와 뭐야 저거 형 나 끌려가 나 끌려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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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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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개 깜짝 놀랐어 방금 우와 나 위에서 잡혀갔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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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야 암만 벗겨 와 미치겠다 와 와 와 우와 이거 나무위에서 땡기는거 있어 맞아 와 나 처음봤네 이거 그 집같은데 폐허같은데 들어가도 막 나무위에서 땡기고 막 그래 어 뭐야 어 소리 뭐야 왜이래 음악 형 이런데가 파밍존이야 음악 왜이래야 이거 러스트야? 하이지야? 조졌다 어 저게 뭐야 폭포 폭포 어 저거 뭐있다 폭포 형 아까 저기 갔던가? 어 나 아까 길이들었을때 여기 있었어 물에 들어가지나? 내가 먼저 들어와 볼게 들어가지네 오오 카메라 다 까인다 카메라 깐다 카메라 깐다 폭포 뒤에 길 없어? 내가 가볼려고 지금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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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어 어? 총알있어 샷건 샷건 탄인거 같은데 아 맞네 우리 샷건이 나 안먹어지는데? 왜 안먹어지는데? 야 안먹어지네? 야 이거 뭐야 사진이야 이거? 그림이야? 말도 안돼 어 이거 페이크인가 봐 어 그럼 가보다 아니면 제작진이 저기 만들어놓고 활성화 버튼 까먹은거 아니야? 저 폭포 뒤에 폭포에 정신 팔려서? 그냥 잊고있는거지 뒤편을 폭포가 있구나 이런거 지가 만들어놓고 까먹은거지 흠 따라하고 있지? 어 좋아요 아 맨주먹으로 때려잡고싶다 야 진짜 나는 왜 그 생각을 이때까지 못했지 뭐? 아니 아니면 우리 덫을 주워서 유도해가지고 덫밟게 해서 죽여도 돼 덫이 어딨지 근데? 돌아다니봐보면 있었는데 어 맞아 쇠더있었잖아 쇠더 원래 낮에 파밍해야돼 사실 밤이니까 안보여 와 개소리가 들려 그러게 어디서 이렇게 개소 오 깜짝이야 아 아 저 멧돼지 멧돼지 목에 매야되는데 어 이거 뭐있다 뭐가 막 어기여기 막루 보초탑 보초탑 어 어디에 어디에 여기여기 여기여기 후라시 안볼래 후라시 어 아니 빛나는 데가 많으니까 이런데 총 있으면 짱인데 이런데는 거의 없더라고 뭐 지금 우리가 딱 봤을때는 스나 먹어야돼 스나 맞아 지금 총은 라이프 나왔고 샷건 나왔으니까 남은게 스나란 말이야 내가 먹기엔 스나였는데 아 그래? 총에 없는거 아냐 이제 그.. 그렇진 않을거야 높다 어 이게 폐허같은 집이 있는데 지뢰가 있긴 있어 그래도 남은게 폐허같은 집 나 그건 몰라 나 더이상은 몰라 나 많이 안해봤어 폐허 어디 어디 폐허같은 집이 있는데 어 뭐야 이거 어 아아아아 퍼스트헤드이네 뭐라고? 피 채우는거 있었어 방금 아 그래? 어 아 그거 있었으면 형 먹었는데 이리로가자 이리로가자 아까 전에 나왔으면 아까 먹었으면 좋았는데 아 그니까 그거 먹었으면 깼다 없어 돌아다녀보자 총 무너진 벽돌집 쪽이 하나 더 있다 아 거기가 폐허가 본데 어 그니까 무너진 어 그 폐허 거기가 폐허가 본데 어 형 어딘지 몇인지 기억 안나 어 안나 우어씌어씌어씌어 나 따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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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렇게 게임해서 놀랍지 나 너 따라갈거야 개자식아 미안해요 갈게요 이제 잠깐 마법아 어딨어? 아 미안해 나 좀 용감했어 나 따라가서 개 아 여기다 어어 바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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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? 제가 여러분 경고 하나 드리자면은 방언이 터질 수 있어요 이렇게 쌍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? 나 우물어진 소리 제가 긴장하면은 쌍욕을 한 함으로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라는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디야? 아 동구 가는 길이네 여기 주차단것씩 가를 누르시고 지휘가찾기좀 좀 눌러 아 빨리 폐허를 찾아야되는데 아기를 낳은게 아니라 악이여 어 뭐야 뭐야 형 어디야 몰라 아 저기다 저기야 어디야 여기? 봤어 봤어 형 봤어 나 그냥 막 뛴다 근데 뛰다보면 나오겠지 외곽으로 뛰다보면 나올수도 있고 어? 왜 우리가 단카메라 어 뭐야 이거 뭐야 물통 텐트 잠깐만 어 총 오 종 종 종 종 뭐야 됐다 됐다 야 열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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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있어 나있어 가자 가자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아 집으로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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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이제 이제 각이다 각이다 이제 각 나왔다 각 나왔어 일로 가면 안돼 일로가 일로 아니야 일로야? 어 거긴 아니지 우리가 단카메라 쪽에서 이쪽이지 아닐까 싶은데 이쪽? 어 이거 폐허인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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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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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떼지야 멜떼지 여기 덫 있어 덫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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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덫 먹고 야 이제 깰까기다 집 앞에다가 덫 만들어 놓고 가자 그 다음에 아까 거기서 그 집착남 어 그 거기 카메라 달면 되겠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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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거 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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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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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되는데 이쪽 야 이쪽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마와드 어딨어?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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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늪지도 아냐 여기? 아니네? 어 저기 카메라에 있다 우리가 달아놓은거 오케이 어 여기다 여기 이쪽 길 계속 가면은 집 나올거 같애 어 이 길로 쭉 따라가면 집 나올거 같애 어 어 카메라 달지마 오히려 여기다가 광고하는거야 나 왔다 여기다 여기 여기 오케오케오케 여기다 하아 마무리하자 이제 마무리하자 마무리해 와 나 조졌네 나 지렛 11개 있는데? 자 마문아 달러가 알았어 카메라 달고 그 밑에 지렛 설치해 저기다가 알았어 알았어 여기다가도 설치할게 내가 밟은 걸로 돼 내가 밟은 걸로 돼? 나 개 많이 없네? 형 집 들어가 집 들어가 여기 앞에 있으면 돼 출동 갈게 개 오이 없네 왜 내가 어 잠깐만 됐다 잠깐 내가 여기서 좀 어그로 좀 할게 어그로 죽었다 왔다 왔어 와 형 왔어 왔어 왔었어 왔었어 여기 여기 뒤에 있잖아 내 뒤에 다 갔다 야야야야 안발 남았어 안보이 안보여 안보여 도망간다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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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가 빨리다 왔다 왔어 왔어 오 잡았다 마지막 와 개꿎여 와 아 와 그 무슨 마지막에 메세지 쪘는데 뭐 어드마이저 뭐 윈, 더 더, 그 어드미네이션 윈 아 어드미네이션 윈 아 잡았네 조졌다 진짜 조졌다 진짜 이 영광을 카메라 집착남에게 돌립니다 어 진짜 이 영광을 카메라 집착남에게 야 레이크 깬 방송 최초 아닌가요? 사실 그치 어 진짜 수고했어 약간 한번만 더 들어가보자 우리 아 진짜 여러분 꿀잼이었습니다 너무 꿀잼이었네요 야 한번만 더 들어가보자 어 형 방 만들어봐 만약에 들어간데 아침이면 어 진짜 야 우리 들어간데 아침이면 그냥 가서 죽여버리자 진짜로 개빡혀 아 진짜 엔딩 크레딧이나 이런건 없네요 아직까지 멀 이제 멀티 생겨가지고 그런건 없는데 이제 막 생긴 얼마 안됐고 어 이거 어렉 아니야 어렉? 어 어렉이지 아니네 어렉 아니네 그래 이게 정식 출시야 원래 어렉이었는데 들어왔어? 들어와봐 어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마지막이 너무 갑자기 끝나가지고 당황하긴 했는데 나 핏덩어리 튄거 봤어 나 죽어가지고 외계인 어 밤이네? 어 어 밤이네? 원래 밤인가 아닌데? 아니 아까 낮이었다메 어 맞아 낮이었어 아깐 분명히 이거 눌러지는거 아냐 이거? 버그가 좀 있나봐 어 형 여기 치료하기 있었네 있었어 와 이것도 있었구나 됐다 일단 깼으니까 어 깼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아 진짜 아 근데 재밌었다 맞아 재밌겠다 진짜 아 오랜만에 진짜 무서운 게임 한번 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정말 무서운 게임 한번 했네요 예 자 유튜브에 조마문 검색하시면 업로드 어 해드릴건데 이제 내일 보실 수 있으실거고 자 조마문 유튜브 채널에 재밌는 게임들 많습니다 이번에 생존 게임 헐터에도 올라와있구요 저 또 제가 그림그리기 방송도 올리고 하이라이트도 업로드 오늘 하나 했구요 자막 뭐 영상 편집 모음 영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편집되어 있는거고 자막도 나오고 또 공포게임 여기 보시면은 어 좀 쳐졌는데 여기 보면 레이크 있습니다 외계인 실화사건 생존 공포게임 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이제 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여기 공포게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서운 것도 여기 많이 올려놨으니까 제가 특히 언티던 정말 추천하고 여고생 공포게임도 있구요 되게 많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어 이렇게 또 PC란 또 플레이스테이션 그 마인크래프트 GTA 그리고 나루토 뭐 국가대왕전 등 다양하게 뭐 멀티리그 모음 등 이게 많이 올려놨으니까 재밌게 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해서 많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어 1편 좋아요 꼭 100명씩 이번에 어 어 레이크 올려주시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